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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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본격적으로 털을 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람이 이 인류가 열방에 흩어져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곳곳마다 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보살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은 하나의 한 곳에 그렇게 정착해서 동질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세운 것이 도시이고 그 도시를 통하여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하니까 도시를 더 화려하게 안전하게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계속 계속 이동하다가 이들이 이렇게 평지를 만나서 거류한 것으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함의 자손이었던 니무롯 이 니무롯이 왕이 된 나라인 거예요. 어제 말씀에 그의 나라 이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날입니다. 그 나라인 거예요. 신할은 두강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신할 땅은 티그리스강과 그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평지를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가 된 것이죠. 털을 잡았어요. 이젠 더 이상 떠돌아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이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털을 잡고 사는 자들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물 사람의 기술로 대신하고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듭니다. 돌을 깎아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겠죠.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 돌 사이사이마다 진흙을 발라서 쌓은 탑은 오래가지 않죠. 그 사이사이에 역청으로 이 진흙을 대신합니다. 역청은 타르에요.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접착력이 강하죠. 건물을 짓는 기술이 조금 발달한 거예요. 진흙에 비해서 기술도 좋아졌고 접착력도 좋아졌어요. 재료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술만 조금 좋아지면 바로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더 높은 탑을 쌓게 된 거예요.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말하되. 자, 성읍을 건설하자. 모였다 하면 항상 악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 거예요. 홍수, 대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홍수가 나서 또 다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늘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약속이 전혀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없고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아담과 하하가 하는 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여왁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무슨 계획을 하나 이렇게 보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십니다. 교회가 모여서 무슨 계획을 하나 그냥도 보실 수 있는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저지래를 합니다. 부모는 계속 보고 있어요.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위험한 쪽으로 가거나 절대 만져서 안 되는 쪽으로 얘가 슬슬 간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그 아이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이 사람들을 멀리 떼어놓기로 결정하셨어요. 교만을 흩으시고 오만함과 방자함을 무너뛰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야 이러다가 얘네 다 죽겠다. 막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모이면 자 성흡과 탑을 한번 싸보자. 하늘 끝까지 한번 싸보자. 내 이름을 한번 거기다 걸어보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한 거예요. 무슨 계획만 했다 하면 악한 계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이시면 무엇할까요? 7절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두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걱정하는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모이시면 제대로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야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 걱정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텐데 그래서 너희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제서야 죄 짓는 일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산산죄가 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죄로부터 계속해서 떠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떠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떠나는 이야기.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떠나게 하셔요.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단 같은 경우 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바벨탑 쌓다가 다 떠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또 흩어지게 또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떠나신 분이세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 아버지 품이 고향이셨어요. 그를 이 땅 가운데 떠나게 하셔요. 낯선 땅 유대에 와서 또 애굽 땅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왜 이렇게 자꾸 떠나게 하시는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 너무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은 세상에 힘과 권력과 재산이 많아지는 복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더 크고 더 좋은 것 얻으면 아 너 참 복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더해지는 복을 주려면 필시 누군가는 그것을 잃어야 되잖아요.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많은 땅을 얻게 되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걸 빼앗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복은요.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마침내는 영원히 본인과 함께 살게 하시고자 하는 인도하심이 복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찾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복 주시기 위해서 가짜 복을 빼앗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 뿌리고 뿌리 내리고 있는 그곳에서 뽑아서 옮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빼앗냐는 거예요. 왜 좋은 것 안 주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짜 복을 뺏어서 진짜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북경에 살 때 한 번 마트를 간 적이 있어요. 큰아이 일곱 살 그리고 작은아이 네 살 때 갔습니다. 뭐라도 하나 좋은 거 하나 장난감이라도 사주려고 가요. 근데 큰아이는 한 일곱 살 정도 됐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선물을 장난감을 골라야 하는지를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눈치를 보거든요. 이거를 골라야 아빠가 사줄 거야. 이걸 아는 거죠. 잘 통과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둘째. 네 살짜리 아이예요. 얘는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큰 것만 자꾸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또래에 안 맞는 장난감 사봐야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못 사게 막는단 말입니다. 떼굴떼굴 고르고 난리가 나요. 그럼 이제 그때서 어쩔 수 없으니까 아주 크게 혼나죠. 울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 적당한 거 골라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물이 자기께 되려면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잖아요. 계산대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대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둘째는 아빠 엄마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사주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계산대에 내려놔야 되는데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걸 뺏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얘는 벌써 한 번 굴른 애예요. 얘를 선물 들고 있는 애를 통째로 들어서 계산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숨겨진 잘못된 곳에서 통째로 들어서 옮기실 때가 있어요. 제가 북경에 갔을 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저희 가족을 통째로 옮겨가지고 그곳에 심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경험했어요. 교회의 진짜 부흥을 그때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서요. 또 한 사람을 그렇게 떠나게 하세요. 바벨론 이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류를 강권적으로 떠나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요. 30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록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디아인의 우루를 떠나 가난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려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주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을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임신을 못했어요. 복받은 자가 아니죠. 일찍 아버지를 잃은 조카로 데려가야 했어요. 하란에서는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는 또 돌아가셨어요. 그가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가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갈디아우루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살기 좋았을 거예요. 바바리 중심도시였던 그 도시에서 자기가 의지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에 그 복의 이야기가 나와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옵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옵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복은 장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유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누려야 했던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내가 계획한 나라 내가 지은 나라에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추구하던 나라는 사람이 계획한 나라 사람이 세운 나라 아니었어요. 큰 성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다 없어져버릴 그 나라 추구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것 하나도 없는 풀의 꽃같이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그렇게 시들어버릴 것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매일 밤마다 모여서 무슨 계획하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내 인생과 내 미래를 무슨 계획하고 있어요? 어디 땅을 분양받아야 되나? 어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큰 차 무슨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계획은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로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계획하고 지으려 하는 것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사라는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또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품는 자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동일한 복 은혜를 입은 자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여 는이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내가 너희를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생육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장에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이 충만하라 그 약속이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께서 계획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 때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약속을 이어시고 끝내 완성하실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다치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바벨을 속히 떠나게 하소서 내가 의지하던 것 주님 아닌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계획 아니면 그 계획 속에서 속히 떠나십시오. 자녀를 위한 계획 여러분의 삶에게 속히 떠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속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이 시간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의지하며 아버지 살았던 모든 바벨에서 속히 떠나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악한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멀리 떠나게 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계획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살리신 우리가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약속을 가진 자들과 함께 장막에 거려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약속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지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를 모두 계획하고 있는 아버지 리더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화해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땅 가운데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의 음성을 붙들고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치셔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창조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내 말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기를 기뻐하게 하소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소서 슬픔과 절망과 원망을 그치게 하여 주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던 일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마음을 풍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숨실 수 없는 자들이 교만하여 주님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스스로 나주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